아 아 애들 사진찍기가 진짜 힘들어 아우 작가들 어떻게 하라고 오재야 오재야 가자 아우 딸이야 어쩜 오재야 너 아우 아 오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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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오재야 앉아 오재야 앉아 말을 잘 됐는데 여보 당신하고 나오고 한 대만 찍어 드리려고 부탁하자 여기 강아지 있는지 앉자 여보 둘이 여기 앉아 당신 여기 사진찍기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진찍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 맛있어봐 잠깐만 아이고 오재야 오재야 가자 오재야 가자 아 이리와 오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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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봐 오지 오오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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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말고요 소양아 니가 올라가 아 됐다 아 아 하나 둘 셋 오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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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 오지야 오지야 내려가고 싶습니다 죄송해서 너무 멋있다 오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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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omy 아이 여보 귀여워 아름다운 철ry 요 야 너 이름 뭐야? 세리요 세리? 아우 저거 봐 쟤는 쟤는 저렇게 포즈를 잘 잡는거에요? 연예인이었어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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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야 멋있다 옳지야 멋있다 옳지야 송그라스가 있어 옳지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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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면 이제 똑같이 이시다 오케이 됐어 가만히 있어 모자 하나도 안 찍었잖아 사진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고 네 감사합니다 따로 한 번 다시 줘야 돼 아이고 멋있다 gart 사진 많이 꺼져서 포니라 노트북 요네 포니라 포니라 에어 포니라 포니라 포니라